2022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간 화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해순이 도단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련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애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애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사자와 더불어 살자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구루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폐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 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해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관은 성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자의 기쁨과 성부께 올리는 성자의 기도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심을 드러내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합니다. 한편 본문에는 철부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본래, 아이, 미성년자, 미숙한자를 뜻하지만 더 나아가 교육받지 못하니, 지혜를 갖추지 못하니까지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자께서 성부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부지 같은 이룬투 제자가 전한 복음을 철부지 같은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성부께서 베푸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 안에는 세속적 기준으로 턱없이 모자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선의와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성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부의 개시와 은총이 바로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 13장 16절의 행복선언은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됩니다. 반면 루카복음 10장 23절은 행복선언의 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곧 구약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루카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보편적 구원이 실현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철부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매암아 자격 미달인 우리도 은총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얼마나 공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